와 진짜 아 입력 값이 입력 값이 그 감자즙 깍두기 모양으로 잘라봐 네모나게 그냥 몇 곱하기 몇 센치 정도로 잘라? 아 몇 센치? 헐렁탕 집 큰 석박지 말고 네모난 깍두기 있잖아 분식집으로 나오는 아 알았어 어 딱 입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 AI 요리사 아 이거 봐 이거 봐 와 정확하게 나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 말이야 나 칭찬해 주십시오 나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음식을 만들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구나 이게 이런 느낌은 또 처음이네 아 그래 그래서 요리로 스트레스를 풀잖아 내가 정말로 그래요 스트레스 해소에 너무 좋아요 맛있어 맛있어 되게 완벽하다 완벽하다 야 이거 뭐 할 건데 감자로? 고로케 하는 거야 자기가 고로케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아 맛있지 고로케? 고로케 너무 좋아하는데 고로케 진짜 맛있다 고로케 고로케는 내가 집에서 만들 수 있다고?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고로케 하는 거야 감자랑 감자에다가 물 1큰술 물 1큰술 넣고 7분만 돌려 렌즈 많이 쓰네 이제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잘 쓰면 편하지 물 대충 1큰술 전자레 이제 7분 돌리라고? 그래도 입력감을 넣어주면 그대로 합니다 움직입니다 기략력 100% 7분 자기야 7분 돌리고 계란 좀 3개만 삶아줘 계란 삶으라고? 어 이거 물이 끓으면 넣는 거예요? 아니면은 갑자기 존대를 지금 다 많아 넣고 끓이는 거야? 어 진짜 섬세하다 깨질까봐 천천히 손이 진짜 느리네요 근데 삶은 달걀 찬물에 넣은 다음에 껍질 좀 까줘 자 아바타 입력 들어가야 됩니다 삶은 달걀을 찬물에 넣은 다음에 껍질을 까? 어 껍질 까줘 삐릿삐릿 찬물 잘 까진다 껍질 왜 이렇게 잘 까져? 잘 삶아진 거야 절대 기분 좋아요 네 맞아요 한 번에 싹 벗겨지면 네 맞아요 한 번에 싹 벗겨지면 냉장고 열면 당근 있어 당근 꺼내서 당근 꺼내서 당근 몇 개 아 근데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진짜 군소리가 없으세요 진짜로 너무 착해요 남편이 최고 남편이 토막 내 토막으로 나서 다지기로 돌려 몇 번 어느 정도로 다져야 돼? 아 내가 하고 말겠다 힘들어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게 잘게 잘게? 응 어 됩니다 돼요 오케이 렛츠고 복도가 붙었다 이 정도면 된 거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두 개가 아 됐어 됐어 유리볼에다가 당근 옮기고 야 근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종윤 씨도 대단하다 당근 다 덜었어 어 아니 계란 반 잘라서 거기 놓고 다져 달걀 반 잘라서 달걀 반 잘라서 왜 반개만 넣었지? 계란 다 달아야 돼 자기야 계란 더 많이 넣어 단 개만 넣으라며 반을 잘라서 세 개 다 넣어 아 바이러스 걸렸어 바이러스 아하 답답해 세 개 다 할 거야 자기야 그러면 근데 보통 남편들은 진정 얘기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응 알았어 알았어 그냥 그래도 달걀 다지기까지 완성하셨어요 지금 자 지금 속이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잘 따라하고 있잖아 어우 뜨거 오 감자도 잘 익었어 야 점자레인지는 이제 다 되네 그 다음에 감자는 어떻게 해? 그 유리볼 안에 감자도 넣어 아 이제 속이 제대로 만들어주면 아 그 고로크 속이구나 감자는 으깨기로 으깨야 되거든? 이게 감자 속이 되는 거구나 우와 이거 먹어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냉장고 열면 마요네즈 있어 파슬리 가루, 소금, 후추, 마요네즈 자기야 모짜렐라 치즈 하나 꺼내고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잠깐만 마요네즈 꺼내고 천천히 말해줘요 제발 금술 후추, 소금 하나하나 하니까 문제들 것 없이 잘 하는 잘 하는 남편분이 요리를 성공을 하면 이게 진짜 우리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럼요 자기야 이제 거의 다 됐거든 응 식빵 가져와서 자기야 식빵을 가져와서 크로켓인데 식빵을 하는 거예요? 식빵을? 밀대로 식빵 밀어 식빵을 밀으라고? 밀대로? 꾹 눌러서 밀어 식빵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는 그게 아닙니다 됐어 그 다음에? 우유를 조금만 부어 그래서 식빵 한쪽 면을 묻혀서 한쪽 면만 묻히고 거기에 다시 올려놔 도마에 어? 우유? 무친 면 위로 가게 옳지 그 안에 속을 이거 내가 도와줘야 될 거 같은데 그래? 그래 이제 도와줘 자기야 이거를 이렇게 꼼꼼하게 올려 어 이렇게 해서? 오 7초 올려요? 자기야 이거 봐봐 이렇게 하고 이 위에다가 다시 이거 덮고 어 야 많이 들어간다 속이 진짜 모르겠네 어떻게 닫아요 선생님? 아 이렇게 네 주석 밥 공기로 아하 그러면은 이게 우유 때문에 착 달라붙어요 접착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유가 붙었구나 네 반주가 안 만들고 네 그냥 간단하게 숙박으로 네 아니 근데 모양이 너무 예쁘겠는데요? 맞아요 내가 해볼게 과연 모양이 잘 어울려 어둡 하나 내가 해볼게 똑같아 이제 재밌어졌어 너무 해보고 싶어 와 너무 해보고 싶어 됐다 그 다음에 빵 덮어 어 오케이 됐다 아 저렇게 떴어어 더 잘 됐어 아까보다 되게 깔끔하게 보자 과연 그렇지 그렇지 굿샷 잘 나왔다 나이스 나이스 잘했네 그거 벌써 터졌다 옆에 어디? 그 옆에 아 옆에 터졌어 그러면은 좀 보강하면 되지 여기도 수술 수술 진흥형 AI였어 접합 수술 들어가네요 자 됐다 이제 넣어 이제 아 이건 그냥 튀기는 거예요? 네 멘붕 사이 느낌으로 들어가겠는데요? 그런 느낌 있네 아 맛있겠다 자 이제 뒤집어도 될 것 같은데 오 뒤집어 아 이거 요거 쪽으로 가서 뒤집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오 잘했어 와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맛있겠다 진짜 이거 파는 거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요 굿 아니야 냄새 진짜 좋아 뿌듯하다 저렇게 시키는 대로 다하니가 완벽한 작품이 나와 그러네 오늘 진짜 깐쩍깐쩍하고 이거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막 아니 아니 무슨 좀 넣어 기리기리 기리지 나 내 손도 가지 있자 있자 아 아 저렇게 해야 가족의 평화가 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잘했어 레스토랑인데 뭐지 이래서 AI가 무서운 거야 하하하 해내잖아요 인공지능이 무섭습니다 오 그래도 대단하네 자기 이제 뭐든 잘하는구나 부끄러워? 부끄러워 하지마 하하하 하하하 오 잘했다 자기야 모양은 너무 이쁘다 이거 AI 자기님이 해냈으니까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아 저 카레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카레랑 정말 너무 맛있어요 카레랑 정말 너무 맛있어요 진짜 카레에 그렇게 하면 정답이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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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무슨 충격적이다 진짜로 우와 우와